타박상을 치료하는 천연 솔루션 5가지 합병증이 없는 한 타박상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가정요법과 천연 재료가 있다. 실제로 그 중 일부는 제때 적용하면 멍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. 순간적으로 팔이나 다리가 충격을 받으면 나중에 큰 멍이 생길 수 있다. 누구에게나 매우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이다. 그렇기는 하지만 이 타박상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? 타박상은 작은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는 강타, 낙상 또는 타격으로 인한 부상에 불과하다. 이러한 타박상은 다양한 색과 음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직에 남아있는 혈액의 양으로 인해 보랏빛을 띄기 시작한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진다.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은 타격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타박상의 특징 멍이 더 쉽게 생기는 질환이 있지만 이는 대개 매우 심각하거나 희귀한 질병에서만 나타난다. 그렇지만 충분한 비타민을 얻지 못하는 것도 멍을 더 잘 생기게 만든다. 이러한 경우에는 가벼운 타격으로도 피부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다. 따라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지금부터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한 몇 가지 가정요법에 대해 살펴보자. 타박상을 치료하는 가정요법 매우 어두운 멍이 들었거나 이러한 멍이 잘 생긴다면 다음과 같은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. 이는 타박상을 치료하고 모습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다. 차가운 육류를 사용하는 것을 영화나 TV 시리즈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수 있다. 이는 재미있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매우 오래되고 높이 평가되는 요법이다. 육류, 특히 스테이크가 갓 생기기 시작하는 흔적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. 이 요법을 사용하려면 멍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. 그 대신 멍이 들지 않도록 곧바로 차가운 육류를 올려두자. 2. 얼음 타박상의 얼음을 사용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. 얼음이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고 동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도포하지 말자. 3. 사과식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과식초는 자연요법에서 기적을 선사하는 제품과도 같다. 멍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물에 소량의 식초를 희석한다. 멍이 든 부위에 면봉으로 혼합물을 도포한다. 식초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 서서히 멍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4. 소금과 레몬 레몬은 멍이 생긴 피부의 모습을 개선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. 갓 짜낸 레몬즙에 소량의 소금을 섞은 뒤 천에 적신다. 멍이 든 부위에 올린다. 30분간 기다린다. 5. 햇빛과 마사지 햇빛이 멍 치료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. 자외선은 멍을 유발하여 특유의 노란빛을 생기게 하는 빌리루빈을 분해한다. 또한 멍이 든 부위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멍이 사라지고 피부가 건강하게 보이는데 도움이 된다. 타박상을 치료하는 팁 지금부터 팔이나 다리에 타격을 입었을 때 피부 관리에 가장 좋은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. 타격을 피해 멍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. 그렇기에 항상 적절한 의상을 착용하는 것으로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. 아이들에게는 놀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자.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올라가거나 어른의 감독이 없는 곳에서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. 타박상이 생기면 통증과 압박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부위를 높게 올리자. 가능한 한 신속하게 얼음을 도포하자. 이렇게 해야 통증이 완화되어 부기가 심해지지 않는다. 해당 부위를 그대로 두자. 예를 들어 다리에 타박상이 생긴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. 타격의 강도가 심한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. 멍이 더 쉽게 사라질 수 있도록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하자. 멍이 생기면 시간을 갖고 어떻게 치유되는지 잘 살펴보자.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. 눈에 멍이 생겨 앞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.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 타박상으로 인해 겁을 먹을 수 있지만 넘어지거나 상처를 입을 때 매우 흔히 발생한다. 이 글에서 소개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활용해보자. 타박상으로 인해 트럼프의 나은 전문조사의 비 inan here. 아래로 인해